2013년 여름, 한 남자가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3일 전 등산을 간 어머니가 이때까지 들어오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출인지 실종인지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 남자의 형도 행적이 모호하다는 것. 모자가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신고를 하고 있는데 진술하는 내용이 뭔가 석연찬타. 경찰은 사건임을 직감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사라진 어머니와 형, 그리고 수상한 차남입니다. 들어보세요. 어머니와 형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남 둘째는 형은 빼놓고 어머니만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 형은 왜? 시작부터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신고를 한 날짜가 2013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경찰서로 직접 가서 신고를 했는데요. 보도를 통해서 이름이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30대 정영석이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50대 어머니가 있는데 실종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영석은 그런데 그 위로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거고요. 8월 13일에 어머니의 집에 갔는데 형만 있더라. 형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등산 가셨다고 하는데 이틀을 거기서 지내도 안 들어오셔서 신고를 하러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13일 이후에도 형을 계속 본 것처럼 설명을 한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이를 토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인해보니까 형 역시도 13일 이후에는 행적이 모호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13일 오후에 그리고 형은 역시나 13일 오후에 회사 친구랑 통화를 한 게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둘째 아들 정영석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경찰이 정영석에게 8월 13일부터 신고 당시까지 행적이 돼서 추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로 형과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그 시간대에 그냥 잔 게 아니고 술면제 먹고 푹 자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CCTV 영상을 갖다가 확보를 하는데 형의 행적은 없는데 바로 14일 날 정영석이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형이 소유하고 있던 당시 외제차인데요. 그것이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그것을 추적을 쭉 해보니까 강원도 정선 경북 울진을 들렀어요. 그래서 강원도 정선은 거기에 큰 도박장이 있고 경북 울진은 이 사람들의 외가집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운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라고 이렇게 잡아댔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보니까 형, 어머니 단어만 나오면 그래프가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형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정영석인지 아니면 실종된 형인지 그것부터 밝히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저 차량이 운행했던 고속도로 통행증 영수증을 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찾았는데 정영석이 지문이 맞았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정영석이 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도박장 얘기가 나왔는데 도박을 줘야 해서 도박비치 한 8천만 원이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머님이 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다툼이 있었고 좋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죠. 차량을 운전했고 어머니하고는 다툼이 있었고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런데 정영석이 난 모른다. 그리고 나 왜 이렇게 잡아두고 있냐. 이거 강압수사다. 그래서 입도 안 열겠다.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의심은 가는데 시신이 발견됐고 아니고. 지금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하, 지금 헬멧을 쓰고 있는데. 아, 박 변호사님. 경찰 정말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된 다음 날 전단지도 만들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폐가라든지 주위에 아산까지 다 갔는데 결국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어느 날 근데 한 달 정도 지지부진하는 차에 한 경찰이 기막힌 방법을 지금 떠올립니다. 실종 다음 날이 14일 날 형 소유의 차량이 한 주유소 CCTV 지켰는데 보니까 혼자 탄 거라고 보기엔 좀 이상할 정도로 차량 뒷부분이 좀 많이 내려있었고 경찰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형하고 어머니하고 둘의 체중을 합치면 125kg 정도 됩니다. 혹시 시신은 그 뒤에 싫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한 100여 번 실험을 해봅니다. 지금 실험 장면. 싣고 만약에 어느 정도 눌리냐 보니까 한 2cm 정도 이렇게 눌린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야 세상에 타이어가 눌린 2cm 정도 눌린 그걸 잡아냈군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목격자까지 나왔다고요? 네 사실 목격자인지 공범인지 이 시점까지는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 소유의 차량이 움직일 때 동석자가 있었는데요. 정영석 씨의 아내 김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김 씨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그날 여행 겸 드라이브 가던 길이었고 나는 차에서는 수면제 먹고 내리잤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잡아댑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자동차 타이어 내려앉은 정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이대니까요.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울진이랑 강원도 이쪽에 시신을 유기한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내렸는데 남편이 거기에 시신이 들어있었던 것도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내가 지목한 그 위치를 추적을 해보니까요. 실제로 그 야산에서 어머니의 시신부터 발견이 됐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 정영석. 범인이 확실해져서 다시 체포를 했고요. 정영석도 이렇게 되니까 모든 걸 내려놓겠다면서 자백을 합니다. 형을 매장한 장소까지 털어놓으면서 경북 울진에서 형의 시신까지 발견되게 됩니다. 풀려나고 헬멧까지 쓰고 나오면서 기자들 막 제치면서 아닌 것처럼 하다가 결국 저렇게 됐습니다. 체포 당신 모습 보고 가시죠. 어제 새벽에 갑자기 자백을 하셨는데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좋았던 부분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인 게 제일 죄송합니다. 아내도 범행 같이 하셨거나 그랬습니까? 아니면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와이프는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원래 잠을 잘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야 사기 때문에. 교수님 들으셨죠? 어머니 형을 살해했는데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글쎄요. 글쎄요.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려운 집안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고한 좀 특이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왜냐하면 이 아버님이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떤 보험금 이렇게 여러 가지 돈을 가지고 이 두 아들을 갖다 잘 키워왔었어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형을 갖다 살해하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그건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한 7년 전에 2016년에 모학회에다가 인천 모자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둘째 아들하고 돈 때문에 척을 줘서 제가 나를 갖다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갖다 해왔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눈을 보면 무섭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당시에 어머니가 시가 한 7억 정도 되는 그 3층짜리 건물 맨 위층에다가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을 합하면 한 10억 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가서 엄마 빨리 그걸 갖다가 팔아서 내 몫을 달라 이렇게 해서 둘이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시신 훼손 상태가 좀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아주 계획적인 어떤 살인이 아닌가 생각이 8월 13일 날 어머니 형을 아마 살해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가 탁탁 됩니다. 특히 이제 8월 10일 날 8월 10일 날 면장갑하고 청테이프 4개를 구입했고요. 다음 날이 11일 날 락스 표백제죠. 표백제를 구입하고 PC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13일에서 14일 정도에 어머니 형이 실종이 됩니다. 15일 날은 다시 또 표백제를 추가 구입하는 모습인데 사건 당일 날 어머니 찾아왔을 때 아마 살인을 결심하고 목을 졸려 살해를 한 다음에 형을 기다립니다. 형이 오니까 술 한잔하자고 한 다음에 맥주에 수면제를 사서 나중에 같은 방법으로 또 살해를 하고 그 이후에 표백제로 정리를 하고 시신을 트리는 거에 싣고 유기를 했는데 형 옷을 입고 좀 이동을 한 걸로 보여요. 형이 아마 어머니를 좀 죽인 뒤 잠적한 것으로 꾸미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시신 훼손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남편이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시아주버님을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동석했던 와이프는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요. 그 와이프와 정영석의 관계도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정영석이 굉장히 아내의 말만 그렇게 잘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잘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락스 같은 거 살 때 정영석은 주춤 주춤할 때 오히려 이 여성이 나서서 이 물건을 사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문제는 정영석이 피의자로 전환되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자 그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기죠. 아 내가 형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라면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유서를 남겼고 이 여성이 오빠가 그걸 보고 반발을 해서 인권이 진 정도는 없고요.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은 또 임신 1개월 때였던 것이 알려집니다. 그 바람에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숨진 거 아니냐 이런 또 동정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건 기억이 나는데 그 아내 시신이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 친정엄마가 그 형사들 틈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내 딸 살려내라고 하면서 형사들한테 항의를 욕을 하면서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진짜 결백했던 건지 어쩐 건지 다 정영석 입에만 이제 달려있게 된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아내를 감쌌습니다.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형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이거 남편이 부인 지켜주려고 이러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신 아내가 결혼 뒤에도 당신 몰래 노래방 도우미 일도 했었다. 그리고 내연남도 있었다. 이런 사실을 다 알립니다. 결국 정영석이 크게 흔들려서 털어놓기 시작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공모한 거 맞다. 심지어는 아내가 기획했고 난 실행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이게 또 반전이네요 또. 그러게요. 이게 사실 시어머니인 피해자 여성과 또 며느리인 아내와 사이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교제할 때부터 반대를 했다고 하고 결혼 후에도 고부 갈등은 이어졌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 이대로 못 살겠다. 너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해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고요. 아까 기획도 이 여성이 했다고 하잖아요. 일본 추리소설이라든가 우리나라 범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참고했다라고 하고 심지어 주고받은 메신저도 복원을 했거든요. 메신저를 보면 남편하고 어떤 식으로 어머니 돈을 빼돌릴까를 다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 일일에 하나씩 하나씩 상의를 해요. 아내에게. 결국 이제 결혼식으로 돈을 노리고 훔치려고 하다가 그게 어려워지니까 해친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정영석은 1심에서 사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면서 현재 복역 중인데 교수님이 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를 해 주시죠. 그냥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날은 바로 본인이 억울하다고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사건을 갖다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서적이 18권 그리고 범죄 관련 영상이 30개가 있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 꿈이 프로파일러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모은 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모았었고요. 사실 이 범행 이전에 만약에 이 여성의 가담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경찰이 강압수사에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갈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둘째 아들이 사실은 내 아내가 기획자고 나는 실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함으로써 극적인 반전이 된 건데요. 사실 이 돈을 위해서 자기 어머니하고 형 그리고 아주버니 그리고 시어머니를 살해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과연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하는 그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